미국 슈퍼컴퓨터가 5년 만에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에 뽑혔습니다. 국제 슈퍼컴퓨터학회는 미국 슈퍼컴퓨터 서밋이 초당 20경 7천조의 연산을 해 중국 타이 후주광 슈퍼컴퓨터를 제치고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미국은 2013년 이후 중국에 내줬던 세계 최강 슈퍼컴퓨터 보유국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. 국제 슈퍼컴퓨터학회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해 발표합니다.